LG생활건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체입니다. LG생활건강은 2022년 5월 1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50% 상승한 81만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11일 대비 약 마이너스 7.95%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7월 1일 178만4천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5월 10일 78만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1월 10일 3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7월 21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LG생활건강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6.9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0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7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20일 가장 많은 4436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5월 4일 가장 많은 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5.89%에서 약 39.1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7월 9일 약 46.59% 최저 지분율은 2022년 5월 9일 약 39.1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8조원이며 2016년 6조 대비 약 32.7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6년 8,809억 대비 약 46.3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5.94%입니다. 순이익은 약 8,611억 원으로 2016년 5,792억 대비 약 48.6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0.64%입니다. LG생활건강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4.71배이며 지난 2016년 23.1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6.35%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3배이며 지난 2016년 5.1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4.89%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11.4% ROE는 15.66%입니다.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은 12조 6,66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8위, 코스피 종목 기준 28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8조 91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4위, 코스피 종목 기준 63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2,89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4위, 코스피 종목 기준 43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8,611억 2,78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52위, 코스피 종목 기준 51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LG생활건강에 대해 5회의 매수, 3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214만 원을 제시하였고 유한타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61만 8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53만 9천 원에서 81만 1천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4회의 중립, 3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LG생활건강은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막제작들로 시작 Dusk 이 새 То는 우리 admin 의